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연하 캘리그라피 연하입니다. 오늘은 흔한 명언을 캘리로 옮겨 볼까 해요. 그렇게 먼저 읽어 드릴게요.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일자리를 얻고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윗자리를 차지한다. 이 명언을 캘리로 옮겨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연하 캘리그라피에서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 연하 캘리그라피를 검색해 보세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